자 선수 여러분들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던키킥부터 하겠습니다 30초 끝난 다음에 바로 준비를 해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쉽지 않은데도 우리 여러분들 정말 정확한 동작으로 그리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운동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데 자 10초 남았을 때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라고 화이팅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7, 3, 2, 1 네 그만해 주시고요 일어나서 두 번째 동작 준비해 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호흡이 되게 가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흡을 참 편안하게 쉬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우리 77 미스 시티스 코리아 선발대회의 4쪽 여러분들입니다 이때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라고 박수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3, 2, 1 그만 네 자 뒤쪽으로 가서 호흡 가다듬고요 트레이드밀 발판 옆쪽에다가 발을 놓으시고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체크가 됐나요? 네 됐습니다 자 이제 3초 뒤에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간에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준비 시작 자 1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4조 여러분들의 전력 질주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4조 여러분들의 전력 질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때쯤 지침에다 힘내라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수 여러분들 구슬땀이 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 주시고 4조 여러분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10초 남았고요 3, 2, 1, 그만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쉼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력을 다 보여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신 시간 한번 체크해 주시고 4조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고 네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4조 여러분들 자 우리 마지막 4조 여러분들 고생하셨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4조 여러분들 최정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4조 여러분들 네 이상 4조 여러분들